자 드디어 스컬앤본즈가 이제 오픈베타를 시작했습니다 오픈베타 3일하고 10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열리는데 오픈베타 때 한거는 정식때도 이제 이어서 할 수 있구요 저번 클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10티어배를 몰아봐서 좀 만족을 한 번 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나왔으니까 어떨지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바다를 지배할 때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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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을 잔 흙에 거르는 물 하나 또는 물에 있는 곳이면 겨울이 있는 사람이야 왜 60프레임이지? 144 프레임 지원 안하나? 설정을 다시 한 번 봐야겠네 엑세터가 잃어버렸습니다 캡틴 러슬러가 우리를 지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에스포츠가 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여기 싸움이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이 길을 지켜버릴 것입니다 엑세터가 잃어버렸습니다 저 배가 그 때 내가 몰았던 10티어배인가? 저 배가 그 때 내가 몰았던 10티어배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해적왕대 있는데 해적선장대 이렇게 하다가 맞아 배가 터져가지고 난파해가지고 그지로 시작하죠 시작은 같이 하는 것 같아 원래 하다가 둘러싸여가지고 포이당한 것 같고 죽어 천천히 예산을 말해! 엑세터가 잃어버린다 그대 세척왕대 동작기면서 그대 세척왕대 조기 조기 밀기 흠 조기 잃어버린다 충각 이 조그만한 배드리아 먹은거 습지 기압이 오면 안돼 이 조그만한 배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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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총각 당하겠는데 아 아 아! 충각! 나이스! 아, 제대로 쳤어요 와, 애들 너무 많다 .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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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와, 엄청 날라온다. 와A . . . . 오우 배 크기가 상당히 규모가 차이 이거 빨간거 이게 약점이야 아니 뭐 하나 불탄다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아 저기 다 붙겠나 반대쪽에도 있네 나이스 제대로 맞췄어 배가 점점 걸레가 돼가고 있어 점점 쓰레기 돼가고 있어 혼자 지금 한 20대 잡은거 같지 않아요? 어 기함이 너무 많다 기함이 너무 많다 야 저거 봐 지뢰 아니 어래 어래 어떻게 하긴 죽어야지 한 대만 잡고 죽자 기함이라도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폭파 역경을 딛고 일어나라 저 정도 버틴 것도 대단한거지 이렇게 난파에서 시작하죠 돗담 빼가지고 아 처음엔 배도 없어 판자 떼기에 이렇게 거지로 시작을 하죠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이 캐릭이 정식 서버에도 가는거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돼 아 동양인으로 아니 신체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왜 안보여죠? 신체를 보여줘야지 백안도 있네? 백안도 있네? 마박이 수염 캐릭터 모델링은 좀 하얀색이 하얀색이 아니네 아 저 배가 우리 배였다 돗담 배 아 아 아 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다 우선이였어 맞아 i would say our fortunes on the rise no there's a certain chanting in your 제 눈에 뵈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하여 우리에게 전화한 곳입니다. 뵈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뵈 마시지로 뵈 마시지로 뵈 마시지. 더 이상 흰색과 파리, 우리의 삶은 적은 수준으로 무너지로 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도와주자, 친구가? 그리스도 사용하여 당신이 사용하여 제게 일을 하여 제게 일을 하여 제게 일을 하여 제게 일을 하여 불을 받는 순간을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미술을 훔쳐주세요 상어의 경기자들에게 1블를 훔쳐주세요 우리의 미술을 훔쳐주세요 우리의 미술을 훔쳐주세요 그들은 더 빨리 가야해 바퀴즈을 훔쳐주세요 그래도 잘나가긴 한다 되야 작아가지고 처음에 판자들 필요하지 이거 배 만들려면 뭣도 필요하고 고기 어떻게 잡더라 아 누구 왜요 이거 하선하지 잠깐만 그때 클비 할때도 한글이 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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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아 안 한글이었어요? 음 이번에 한글로 나오네 엑세터의 뱃이 흘렀 그리고 제가 뱅한 슬라겟이 이 헬리스 로크에서 이 헬리스 로크가 그리고 너는 어디였어? 엑세터가 브리티스 프리갓들 분명히 너의 헬리스 로크에서 너의 헬리스 로크가 나는 영국 함대와 전투했고 살아남았어 그리고 너의 헬리스 로크가 무슨 상징이 이 헬리스 로크가 이 헬리스 로크가 이 헬리스 로크가 이 헬리스 로크가 당연히 우리의 헬리스 로크가 바로 그 책 안 될 거예요 자 우리의 헬리스 로크는 그의 헬리스 로크가 그의 헬리스 로크가 바로 그의 헬리스 로크가 이 헬리스 로크가 엑세터에 엑세터에 기구 엑세터에 재료가 없습니다 사용하기 인사하기 감정표현 이네네들은 뭐가 신나서 춤을 추는데 다 지졌구만 뭐가 이렇게 신나 보던은 오프서에게 물을 공부할 수 있으며 센트앤의 길을 알 수 있으려면 스컬로크의 차량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으로 먹어야 할 수 있을까? 이 물을 먹어야 할 수 있어요 너는 먹어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저거 저거, 저거 먹어야 할 수 있을까? 아! 맞바람! 미발견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남쪽 섬 이거 뭐야? 이거 내꺼야? 삼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는 레슬러의 그룹과 함께 없지 너는 여행이였어요 나처럼 네 다오가 5명이었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쇼크가 왔어요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레슬러의 그룹은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을래 그들은 죽었고 나 너무 늦어 하지만 너는 아마 제앤드헨의 가로에 걸어갈 수 있을거에요 500미터 앞에 저긴가보네 어 뭐야 이거 오케 아니 안보여 재료 여기 엄청 많네 가지마 그거 내꺼야 여기 많아 더이상 아 맞아 화물칸이 있었지 화물칸이 있었어 이 게임 미스터 와일드베리씨 빨리 입에는 어차피 초반에 금방 버려서 금방 갈아타야 돼 무기도 없잖아 배 대포도 없어가지고 채팅도 할 수 있네 경기지 성렌! 금방 가고를 보냈다 양빈 사이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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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로크가 내 머리가 많이 갇혀 하하하하! 너의 아저씨가 없지! 특히 내의 아저씨가 다행이 있는거지 아... 왜 캡틴 래슬러에게 물어봐? 그의 흙에 흙에 있는거지 알 수 있겠네 이제 죽은거지! 죽일수가 없다, 그게 한이다 죽이는게 안돼 빠르는 줬으니까 PC? 지금 PC로 하고 있어요 상어보이 렉스 버튼을 누르면 행동창이 열립니다 속도를 내라 그래도 돛담배보다는 큰거야 고기나 상어나 한번 잡아볼까 상어도 잡을 수 있긴 한데 상어도 잡을 수 있긴 한데 상해보기 해적의 부흥 이 대포로 뭐 쏘는 쾌가 있었는데 뻥 이제 6개 다 쏘는 거였나? 뭐야 너 비겨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아 선장 죽었어 망원경 나 왜 이렇게 배 칼집이 많죠? 생뜨왕 저기네 스컬록의 편지 생뜨왕 좌표 인도양 지도 이렇게 바로 가면 되지 옷은 이제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생뜨왕 가면 자세히 파이럿의 생활은 없지만, 미치겠다 엑스터에 있던 칼교들과 스컬로크가 자신의 행동을 필요한 사례들의 사례들에게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너의 수준은 우리에게 직전이 되었군요 그의 포도를 피곤한 것들은 아 네네, 네 잘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놈들이 내 선언이라니 생딴으로 가자 고기 잡고 가자 나도 그리기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리기 더는 무엇을 도와줄 것 같다 우리는 더 강한 힘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무릎을 수 있게 그리고 그리기의 자신을 지키는 것 같다 그리기 더는 그리기의 신의가 그리기 더는 그리기 더는 그리기 더는 그리기 맥웨이! 생생 목푸른 파라디스! 가자! 저 노란 선이군 띵띵띵띵띵 투톱 끝 투톱 끝 투톱 끝 투톱 끝 투톱 여기까지 투톱obs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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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토 투투 투톱 다국적 팀이 아주 다 참여했어요 생뚱 왔다 최소한 한 5티어 정도는 돼야 뭐 포 좀 쏠 만 할 텐데 아 3티어만 해도 포가 좀 그지 같아가지고 재장전도 오래 걸리고 5티어까지 언제 만들지? 정식 출시 전에 한 최소 목표가 5티어 만드는 건데 아, 그 소금, 소금, 욕심, 욕심, 캡틴 인디언 오션이 많은 희석들과 희석들 세인 앤의 희석들은 하나의 희석들입니다 어떤 파이럿이 필요하면 이 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세인 앤은 우리의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알지 스컬록이 우리의 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알지 그 문은 너의 파이럿의 소금의 한 잔의 잔을 보여줄게 에이, 내가 좀 봐야해 너는 스컬록을 한 수 있는 파이럿이 제일 좋은 파이럿이 내가? 아, 예 아, 예 제가 제 슈퍼는 전혀 있었는데 우리는 스컬록의 의원을 가진 인포미와 인플루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컬록이라는 저 사람 해적선장 배가 진짜 개질입니다 10티어 배 몇 태어까지 있는지 모르지 10태어까지는 봤어 이 자식들 다 내가 부하로 만들어버리겠어 명성을 떨쳐서 유비소프트 온라인 서비스와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 젠장? 뭐 업어주는거야? 광분, 폭주, 수리도운 편지부터 일단 전달하고 여기 대빵 스컬로한테 이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서비스로 확실하시네 당연히, 서비스로 서비스로 들어, 칼리 고맙습니다. 잘한다. 너의 질병을 다시 보여줄게. 너의 유용한 놈. 그리스도! 내 차량을 잃어버렸다. 내 차량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너가 끊어버렸다. 너는 상관없어.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주윤은 주윤의 파트너에 올라가고 그 주윤은 그 주윤의 빛을 잃고 그 주윤의 빛을 잃고 저기요 글은 읽을 줄 아시죠? 안 뜯어보시죠? 안 뜯어보시던데 이 물건들은 그 주윤의 빛을 잃고 그 주윤은 기회를 잃고 더 나은 캠틴즈이 필요할거에요 그 주윤은 이쁠게 두 분이 원하는 아래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칼리 그 작은 루테이블을 내게 봤어 나한테 말해. 좀 흘러내려. 너는 뇌쿠네가 있긴 한데, 너는 아직 안 준비됐어. 너는 이 뇌쿠네에서 10년은 남은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살 좀 붙여서 뻥튀기 좀 하지 마라. 10년까지는 안 됐다. 무슨 듀쿠네이냐? 그냥 무슨 막 허언증처럼 막 살 좀 붙이지 좀 마. 오래되긴 했는데 10년은 아니지. 개발한다고 하면 7년 정도 됐지. 7년. 그리고 저거. 그 뭐지? 트레일러 공개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나도 이거 올려. 앵크 올려야 되지. 비교비굽. 비교비굽. 좋은 캡틴. 하지만 그 계약이 있었는데. 또 앉아있어. 또 앉아있어. 또 앉아있어? 일단 배를 바꿔야 돼요. 마 7년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석원은 고칠만한데. 보더니 아쉽네요. 유유유. 아니 서버야 뭐. 디비전에서 쓰던 서버 그대로 쓰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 서버가 그 서버지. 훗날 바다의 지배자가 될 제목을 알아본 거겠지. 하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카피테니의 이름으로 가질 수 없을까. 하지만 당신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그 위의 속도가 그 위의 속도가 그 위의 속도가 그 위의 속도가 되죠. 나는 그 뒷배라의 소식을 원하겠지. 그 위의 속도를 원하겠지. 그 위의 속도를 원하겠지. 그 위의 속도를 원하겠지. 하하. 스테안은 골고루의 속도를 담아야겠지. 빨리 대나 줘. 현장에 한 대 주라던데. 마리아. 마리아. 하지만 당신의 속도를 담아야 할 수 있는지. 당신의 속도를 담아야 할 수 있는지. 캡테니. 장사 밑천. 피란이 자신의 속도를 담아야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위의 속도를 담아야 할 수 있는지. 제 친구가 제 친구가 제인. 카펀터. 그리고 당신이 도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 띵띵띵띵. 집 오는지요. 생 cớ sm- 목술을 통해 선장의 도구를 제작해라. 툵, 낫, 곡괭. 내가 악명높은 해적의 목표거든 곡괭이를 하나 쓰더라도 곡괭이 티어가 있습니다 그냥 곡괭이가 아니에요 곡괭이 2, 곡괭이 3, 곡괭이 4, 곡괭이옹 됐어 드디어 첫번째 배를 자제, 아카시아 아직은 배를 안주는군요 아카시아 어딨니 안전구역 퇴장 중 안전구역 퇴장 중 아카시아 어딨니 오이샘! 그냥 이렇게 멀다 맵이 엄청 크긴 커 아 맞바람 지구력 난조 거의 섰다 어 아카시아 보인다 아카시아가 보입니다 저 배를 양타를 못하지 지금 포가 없어요 요거거든? 왜 또 안캐져 누가 캐갔나? 자동으로 표시 나오는데 누가 캤네 또 너도 캐로왔니? 왜 나 따라왔어 저리가 망할 나무 이거 이거는 못 캘텐데 이것도 미리 캐 놓으면 좋긴 한데 소철 나무를 찾습니다 나무를 찾습니다 소철만 가득한데 소철만 가득한데 소철만 가득 배 무게보다도 적재함 한도가 있어요 배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나무가 안 보이는데 여기 어차피 어차피 나중 되면은 이제 막 빠른이동도 할 수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이제 생기거든 이거를 그냥 배로만 다니려고 하면은 한세월이라서 구역구역 빠른이동 포인트가 생겨요 아 여기 나무 없다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악어 맞지 악어 맞지 맞네 악어 생피 어 인베니 나무 솔직히 여러 군데 있지 근데 어차피 다 멀어 나무가 이게 다 멀어서 좋아 맞바람 좋아요 아니 아니 뒷바람 좋아요 이 돛단배가 처음에 속도 노트도 6노트밖에 안 나오죠 최고 속도가 두번째 배만 가도 한 10노트 이상 나오는데 2티어만 가도 진짜 이 배는 개 쓰레기야 빨리 없애야돼 저 친구도 지금 나무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거 아니야 저거 저거 계속 돌아다니는거 아니야 저거 저기서 젠 되는거 기다리고있나? 나무 기다리고있나보네 비겨! 아니 씨 아니 왜 적대적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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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이없다 진짜 살려준베 그냥 부딪쳤을 뿐인데 어 따라온다 여기다가 수리 키트를 쓰느니 그냥 난파 되고 다시 하는게 나아요 수리키트가 아까워 수리키트가 굉장히 귀여가지고 나중에 되면 모질라거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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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그만 인벤 거의 꽉 찼어 이거 인벤 너무 꽉 차서 말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이거 너무 꽉 찼어 야야야 쏘지마 아 젠장 젠장 너무 느려 쏘지마라 아아 나쁜 놈들아 이 새끼 나쁜 새끼 내가 진짜 다 복수해줄거야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이렇게 죽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부러 아 화물은 버려집니다 네 화물 네 화물 어딨어 네 화물 어딨어 네 화물 네 화물 어딨어 네 화물 어딨어 네 화물 어딨어 어 어 받았다 다행입니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행이야 한 백미터 급방까지만 가도 수거되는거 같아 급방까지만 가도 수거되는거 같아 바람 뭐냐 이거 바람 뭐냐 이거 이거 나무에서 좌절하겠는데 애들 나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니 배를 2티어로 가야되는데 나무 구하기 뭐 이래 클뱉에 때보다 더 오래걸리는거 같아 전부다 1렙이야 아직 하아 생크또 죄송합니다 음식 빼고는 다 넘겨 다시 출발 수리하기 5원 아 여기서도 화물 관리할 수 있구나 자 진짜 나무로 가지러 가봅시다 가까운데 여기 근데 여기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가지고 더 멀어 여기로 못 들어가서 배가 작으니까 선원들이 없어서 원래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 노래 부르는 것도 없네 벤 노래 부르기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난파 되면 화물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떨구죠 드랍 돼서 빨리 찾으러 안 가면은 남이 훔쳐 갈 수도 있어요 이 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클벨 때 해본 결과 저렇게 여기에만 나무가 있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있어 근데 여기에만 특정 지역이 있긴 한 건데 좀 초반 캐가 좀 제가 봤을 때 좀 부실합니다 다른 데도 나무가 있긴 있거든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안선 따라서 계속 다닐 수도 없고 저쪽도 누가 캐갔는데 보니까 나무 어떻게든 2티어만 가면 된다 나무 쓸 일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나무 오케이 나이스 나무를 캤어요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캐가야지 저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맵에 보면은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 저쪽에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하죠 파리파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저런 게 이제 먹는 거야 그렇지만 시죠? 네 내가 필요한 것임 자, 다행히 가겠습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가라 두 개 다행히 해 또 부딪치지 마라 저게 3티업이었나? 여기 나무 하나만 더 깹시다 하나만 더 2, 3, 어? 오케이, 고! 8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상어다, 잡을까? 상어 고기는 안 먹어요 이게 지금 혼자 1인 플레이잖아요 기본 박침이 1인으로 하는 거야 멀티긴 한데 초반에는 그냥 어차피 혼자 하는 거고 그때 한 3티어, 4티어쯤 가면 이제 퀘스트들이 약간 그 네임드들 잡는 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혼자 가면은 좀 개 털려 그래서 그때 이제 파티를 좀 다니고 약간 정의 해적선들 이런 거 잡는 쾌들이 있거든 그치 뭐 디비전도 사람 파밍이 최고였지 이것도 뭐 사람 파밍 하겠지 근데 한 티어 정도는 약점 공격 잘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티어 정도 차이나면 못 이겨 두 티어 정도면 한 티어 정도까지는 어떻게 빨간 약점 잘 수시고 이리저리 카이팅하면 잡을 수 있거든 배 설계? 설계 말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 있죠 드디어 배를 드디어 배를 근데 물론 2티어 배도 거지 같긴 해요 거지 같긴 한데 최소한 3, 최소 3티어는 가야 항해에 적합한 선박 항해에 적합한 선박 밀리지 않는 배기 밀리지 않는 배기 새 아이템 제작하기 충각선 저 말고 이거 호의선이 잠깐만 아 이거 오픈베타 때는 5랭까지 밖에 없네 일부러 잠가 놓은 것 같은데 원래 10랭까지 있는데 원래 10랭까지 있는데 방위군 안 쓰고 바로 이 호의선으로 왔었나 호의선이 쓸만했던 것 같은데 생존력이 21,000 9노트 13노트 26,000 뭐... 뭐 썼었지 갑자기 3에서 5로 올라간다고?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이게 약간 중국배 같이 생겼는데 자 드디어 가장 기본 쪼렛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기본 쪼렛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포가 필요합니다 포 대포가 필요해 토마스 블랙스미트 그 다음 공중에서 람받배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 공중에서 람받배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 공중에서 람받배를 만들기 위해 대포가 필요해 대포에 하자 있으면 죽을 줄 알아라 대포에 하자 있으면 저 람받배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 공중에서 람받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지금 람받배를 만들기 위해 람받배를 필요해 여러분 람받배를 필요해 티어가 있어가지고 이럴줄 알고 내가 소처를 많이 뽑아놨지 한번 뚝딱하면 만들어지네? 뚝딱하면 3대 만들고 그 다음 포탄 사석포 박격포 무기종류가 직사용 사석포 포탄을 빛처럼 뽑고 박격포도 있고 발리스타도 있고 장갑도 따로 있고 도와주 뭐라는...? 고마워 폭격포도 폭격포도 접수 폭격포도 더 Jessie 폭격포도 좋습니다 기선제압 그래서, 제 대퍼를 자른다, 카논을 자른다, 그리고 제 랍을 자른다 좋습니다 제 동생들과 함께 건물을 사왔습니다 저의 악략들은 내 눈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하세요 쪼렙들 싸움하러 가야되요 두대 놓고 좌측에 놓고 장갑이 왜 없지? 장갑이 왜 없지? 장갑이 왜 없지? 착용하고 장갑이 없지? 그래 이거 살필 없어요 나중에 다 찾을 수 있어 추랑 난파가 되면? 다시 수리하면 되요 드디어 쪼레뼈가 생겼다 엠튼, 랩을 빗고 있는 걸 그린 친구들을 알게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준비되면 되요 준비되면 되요 노랫나 불러라 이 장면이 흘러가 되죠 그 장면이 흘러가 되죠 스테미너가 진짜 지금 봐도 거짓네 스테미너 빠지는 속도가 거의 배 멈춰요 상선 하필이면 출안한 날이 날씨가 안 좋네 아니 완전 멀쩡한데 하늘이랑 왜 번개 치고 막 이러는가 스콜 같은 건가 어 저거 쾌 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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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전 진짜 아 백병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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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녀석 아 너지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아 이번엔 그냥 침몰 시키자 와 진짜 배 이 배가 진짜 얼마나 고데기인지 한 티어만 올라가도 아실거에요 진짜 개구덱이에요 어우 미안하다 아우 니가 부딪친거야 5대5로 해 제보할거야 안그러면 와 돌고래들 아 빨리 3티어로 빨리 가야돼 와 이 진짜 배 개쓰레기 근데 딱 보면은 이 게임도 사람이 욕심이 한두 끈도 없어 이거보다 한 티어만 올라가도 진짜 좋은 배인데 그 배 타도 아 2배 쓰레기네 또 이렇게 되더라구 계속 높은 티어로 올라가고 싶어 성이 안차 뭘 해줘도 최고티어 10티어 몰아봤대니까 퀘스트 퀘스트에 10티어배를 한번 딱 몰게 해주는데 그거 몰고 나면은 현타와요 현타 아마 그 저번 마지막 클베배때 10티어 몰아보신 분 있을거에요 스컬럭 선장 배를 한 30분정도 몰게 해주거든 와아 그거 그냥 포우 한 30분씩 쏴버리고 나면은 이런 배 진짜 몰기 싫어 개쩐다니까 10티어배 진짜 퀘스트에 퀘스트에 자 이제 3티어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빠른 빠른 루트를 타야되요 최대한 빨리 악명도 올려야지 같이 배도 올릴수 만약 멸탈 작업이 너가 필요하다면 그 뼈들은 이 뼈들은 싸우고 있잖아 너는 잘했어 너의 승리가 모든 태렌들과 모든 태렌들과 너는 다른 파트너들과 샌남들과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또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파트너들과 또 다른 파트너들과 자막 어 추방자에서 올라가나 드디어 200 불안당으로 오케이 2레벨 올라갔다 2레벨 올라갔다 이게 저 나무랑 싸워야되 백병전으로 잡아라 다음 배를 New York 비즈니스 아 뭐 이렇게 많아 방랑해적이 3단계였나 3단계였을까 그래서 아마 커터 이게 커터가 그나마 2티어에서는 가장 쓸만한 배 13노트 1티어 더 올려야되네 추랑 출발 출발 northwestern 출발 각 We're all over back to Liverpool town Good bye, very well Good bye, very well We're all Ed and Judy's, they will come down Harami boys, we're all over back And when we get to the Wallacei gates Good bye, very well Good bye, very well We're all Ed and Judy's, they will come down We're all over back And to the other, you'll hear them say Good bye, very well Good bye, very well Here comes Johnny with his 14 months pay Harami boys, we're all over back We beat these fly girls and we'll reign the old well Good bye, very well 배가 가지지 못해 We're all over back And the animals are only Nice field We've got out quieren We're all over back And when we get to the boys We want to fly around Good bye, very well 3벨? 3벨? 3벨 3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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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상자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전투 하기 전에 스테미나 채워 갖고 가야 돼 이거 지금이야 전투 막 공격 안 받고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 나중에 두대만 쫓아도 힘들어요 에이아이들이 혼자 안다니더라고 잘 폭풍이네 저 배 같은데 났지 일단 선빵 안치면 공격은 안하니까 2대가 2인 1조 2인 1개조 스테미너가 나를 빠딱 채우고 왜 안맞아 폭풍때매 조준이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어허 붙어 아 백병전 못붙었어 아이C 야 잠깐잠깐잠깐 3대1이야? 에반데 일단 두대는 포기하겠다 이거 아 그만 쏴 도와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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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렁 아 시아라 야 이거 낙차가 나이스 전립품 오케이 아니 뭐야 안시리 잡았다 아직 가지 않을 거야 더 잡고 갈 거야 컬 버린을 입수해야 돼요 컬 버린 승산해야 지금 두 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이게 파도를 너무 이렇게 파도한테 개기면은 이렇게 방금처럼 뻘개지면서 체력이 달어 파도한테 개기면 안 돼 스무스하게 가요 피가 조금 조금씩 빠져 파도한테 맞서면 스태미나 좀 채우자 빨리 채우고 한 방에 간다 펌 한 방에 옆에서 숱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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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포 받았어 아싸! 잡았다! 우리 어디에 있는지 우리 둘이 할거에요 아싸! 빨리 돌아올걸 나이스 포 파 전리풍 돌아갑시다 패를 완료했어 넌 뭐야 한 대 더 잡고 갈까 이게 유비게임이니까 어커에서 가져온게 맞아요 블랙플래그에서 해상전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거의 모티브를 얻어서 개발을 시작한 거라서 기본 뼈대는 블랙플래그의 해상전이지 처음에 얘네들이 가졌던 꿈에 비해서 너무 조촐하게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게임이나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10티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 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어 10티어의 뽕맛을 아 맞바람 너무 심하네 이거 아 정말 아 노래 종류가 몇 개나 있지? 요리나 좀 코코넛 왜 이렇게 많아? 넓게 많아 고드로? 고드로? 밀가루가 필요하구나 띠리띠띠리 빨리띠뜸 빨리띠리띠리띠리 3레벨 만들어주세요 배 바꾸고싶어요 근데 너는 잘못했고 다이오 너는 이웃을 모자고 다이오 다이오 오오 오! 650이나 줬어? 데미 캐논 하나 주고 쾌 하나만 더 하면 3렙 될 듯 클벳 때보다 더 레벨을 빨리 되는 것 같은데 너, 컴팡이었어! 내 인포메이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파이럿들의 존경을 받았다! 근데 너는 미쳤어, 형아!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에서 구입하자 데미 캐논이 데미지는 좋은데 사거리가 짧아서 쓰기 되게 힘듭니다 치장품 아틀리에 치장품 아틀리에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치장품 아틀리에 치장품 아틀리에 이제 성장에 맞춰서 성장에 맞춰서 성장에 맞춰서 사백원, 육백원, 이백원 천원, 천이백원, 삼천육백원, 사천사백원 비싸다 비싼데 너무 비싸 돈이 없어 제일 싼걸로 사야겠다 그래도 이런건 좀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이거 얼만데요? 이백원, 육백원, 팔백원, 천원, 천사백원, 천팔백원 그래도 비싼데 이게 공짜로 주는게 있을텐데 공짜로 주는거 없나? 공짜로 주는게 공짜로 주는게 공짜로 주는게 공짜로 주는게 웃돌이 벗으면 안돼? 공짜로 주는게 공짜로 주는게 고맙습니다, 캡틴. 됐어. 플렉스 할 땐 플렉스 해야지. 편지가 왔네. 아니! 귀걸이하고. 귀걸이 어디 갔어? 포 남는 거 봐. 아, 이씨. 띵. 우편에 옷 줬었는데, 괜히 샀네. 치명적인 매력. 스컬록 배는 이제 제껍니다. 오케이. 커터, 저걸 만들어야 돼. 됐어. 배 도완도 좋네. 커터을 만들어야 돼. 3렙. 철의 대왕. 철의 대왕. 프렌즈들은 그 재료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 배를 만들자. 재료가 총동주계 6개 이로코 판자 6개 고급 3배가 7개 더 필요하네 근데 저 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긴 해요 이제 퀘스트 엄청 많이 생겼다 현상수배도 쫙 열리고 5레벨 못잡아 일단 메인캐부터 대장 만나러 왔다 막 죽이두꾼 맘에 안들면 다 죽여 맘에 안들면 다 죽여 여기 캡틴이 다 죽여 프렌치 하운드가 저 흔들끼리 내 손을 꺼냈어 내 손을 꺼냈어 내가 정말 사용하는 새로운 캡틴 지금 들으셨을 때 저 흔들끼리 저 흔들끼리 저 흔들끼리 저 흔들끼리 어디에 있는지 고급들과 아메리카드 또 다른 기능들 저 흔들끼리 뉴욕에 저 흔들끼리 그 흔들끼리 지울끼리 저 흔들끼리 저 흔들끼리 저 흔들끼리 저 흔들끼리 nine 顆 th 쓴음 돈은 스윙 자유와 권력을 안겨주지 vous seek fortune with me and we shall reap spoils greater than the wealth for nation's survive ambos а new grow so powerful we could be partners wolf all rivals commune you want this chance cav 파리 it's your but don't you give me reason to ruin another rug those 돈은 자유와 권력을 안겨주지 그리고 부수고 제 공군에게 공군의 공군에게 공군을 쏟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업을 받으러 가게 되죠 그들은 공군에게 공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공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군에게 공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파으라의 대해적댄가 지나간 것 같고, 그럼 가슴을 기다려야 한다면, 파으라의 대해적댄가 무섭던데, 우리가 밀어주면 바다민족도 승산이 있을걸, 우리가 밀어주면 바다민족도 승산이 있을걸, 내가 내가 승리하는 걸, 내가 승리하지 않아, 그거는 만들어낼게, 그의 총능들은 그의 총능들이랑, 왜 다른 애들에게 죽을냐, 너희들이 공격을 해, 그것이 누구를 죽을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필요해요 battle in the war 1690년대 그때라서 17세기죠 딱 자, 가보자. 한 번 더 만들어보자 하지만 저는 배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배부터 어? 배 재료가 왜 안보이지? 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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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적 청동주계는 어디있더라? 여기가서 사야되나? 초반에 화자 출발 이 배 빨리 벌어야 된다 잠깐만 수리 좀 하고 가자 체력이 왜 이분했냐 저거 개판이네 히토미 반도 안 돼 지금 레벨을 내가 제일 빠른 것 같거든 다른 사람보다 다행이다! 트레일러! 탈퇴근을 제거해! 그들은 다행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아, 닥터다, 닥터다, 닥터다 모델아야 갑니다 갑니다 약탈로도 아마 총동주기 얻을 수 있긴 할텐데 어느 배를 깠는지 기억이 안나네 저런 애들은 건드리면 큰일나고 얘들이 3명이 한 세트라서 건드리면 안돼요 오픈베타가 11일 밤까지 3일정도 할꺼야 그리고 이제 12일날 정식 출시니까 바로 이어서 출시할려나 그날 아니면 잠깐 셧다운 했다가 3배 어딨어 오픈베타 했던거 이어집니다 이어지니까 나도 지금 하고있지 안이어지면 안해여 이 차량의 차량은 도둘베타는 도둘베타야 여기가 카리브에 이런데가 아니고 인도양 어디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도양 카리브에는 아냐 아프리카 동인도 마다가스카르 그쪽 3배 어딨나요 고급 3배 파네 청동주계는 안파니 무영로 발견 무영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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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돼 무영으로 돈 벌 수 있는 것 같긴 해 청동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파라 애들 가야 되는데 하아 아 아 그 아 아 하지만 제 이름은 스크로프 캡턴의 이름이 들려야 합니다 한글 됐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근데 빠른 이동이 여기서 그냥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 빠른 이동 포인트로 가서 빠른 이동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요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그냥 바다에서 그냥 여기 생차 바다에 있는데 빠른 이동은 안 돼요 한글을 지원 안 한다던데 한글이냐고? 유비게임인데 한글을 당연히 안해줄 리가 없지 유비가 한글 안해준 적이 있어요 안해줄 수가 없지 아 뭐 여기 난리야 애들 전쟁터여 어 잠깐 저 저 배 좀 약 타라고 하자 저기 반짝반짝한다 저기 근데 보면 반짝반짝 하죠 저거 아 쇠질의 2단계 아씨 쇠질의 2단계 필요하네 바로 2단계 업그레이드 orter 유지 역시 제 펠이 에르르 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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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배가 거짓 같은게 스태미너가 진짜 거지야 3배 1개 서버가 싱글 전용인가요? 아님 온라인 온라인 기본 온라인이에요 싱글은 없어요 무조건 서버 접속해야 되고 300원 밤바람 배가 안나가 으아 바람 무쳐다 오픈베타 오픈베타는 결제 안해도 되죠 공짜니까 왜 열고 가야지 빠루가 있으면 열고 오픈베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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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는 없던 것 같더라구 약간 그런거 있잖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이제 드랍되는거 약간 그런식이지 찾을땐 없다가 다 찾고 나서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쏟아져 전차를 도둘베타는 도둘베타는 어린이빙이 도둘베타는 이로코 판자 6개였나? 시메의 속삭임 수많은 선박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알 수 없는 유로파 이거 약간 그... 크라켄 같은 거 나오는 그건가 보다 배만들 돈이 모질런데? 잠깐만 천원 삼백원 정도? 아... 쎄질이 2단계 돈을... 돈이 있어야 돼 이제 배를 드디어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살짝 부족하네 오 바람때문에 옆으로 밀리는 거 봐 오우C 갓 여기서 삼백원 가져가자 힝 힝 힝 힝 힝 300원 265원 81원 모질럭 근데 뭐 갖다 팔면 될 것 같긴 한데 몇 개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아까 내가 일로 갈때도 맞바람이었는데 왜 내가 돌아갈때도 맞바람이지? 억가하네 조금 나 싫어하나? 야야 어디로 와 오지마 부딪혀 오지마 돈 됐나? 오케이 돈 됐다 그러면 배만들러 갑시다 어 드디어 이 거지같은 배를 벗어나는군 아직 저렇게 돗담배 끌고 다니는 저 쪼랩들 언제 커터 만들래 나 딱 한시간 반 걸렸다 커터까지 다 돗담배에서 시작해 1렙부터 똑같이 헉 앙 저 돗단배들 쏴버릴까? 부딪혀요! 아 미안하다 나한테 지금 작살 던졌어 화난다고 작살 던져봐야 키스 나겠니? 아 드디어 커터를 작살 던져봐 스켈로크가 말씀하셨어? 그것은 가격이 있긴 한데 그런데 컴퓨터가 있나요? 잠깐만 이거 설계도 어서 구하더라 뚝딱뚝딱 그래 이게 배지 아 저렇게 다시 도시 많아야지 무기 2티어를 쓸 수 있나 한번 보고 아 설계도 없지 설계도 없지 설계도 얘한테 살 수 있지 않나? 컬 버린 2랩 돈이 없어! 아 청동하고 이렇고 일단 이걸로 갑시다 이게 뭐지? 매소하기는 뭐야? 매소하기는 뭐야? 뭐야? 오 이런 이상한 캐가 생겼네? 없었는데 있는지 없애요 프리맨의 잃어버린 보물 보물을 찾아내라 저런게 클벳땐 없었던 거 있었나? 아 옷 많이 주는데 옷 괜히 샀네 어? 쇠질의 곡괭이 나톱 이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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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 그러면 바로 이 랩 만들고 가야지 여기 소송공이고 우리 왼쪽 가가지고 목수한테서 돈이 없어 다 없네? 돈이 좀 팔아볼까? 위피 더 필요하니? 581원 근데 다른 거 재료도 없는 거 같은데 삼배도 필요하고 낫은 가능한데 이제 이제 쾌를 하러 갑시다 이제 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충격 남성 앞 600 500 300 200 ... ... ... ... ... ... ... 찢기 찢기 화물 추락 아 드디어 커터가 2배 정도부터 쪼금 할만하지 2배 몰고 다니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빨발 좀 하지 좀 다 돗담배 아니면 중국 땡이 몰고 다니는데 2배 여보 이게 봐봐요 스태미너가 확실히 늦게 빠지지 아까 그 배는 진짜 벌써 스태미나 오링 났을걸 진짜 몰 수 있는 배가 아냐 그대 그냥 슈렉이야 슈렉이 돗담배에다가 저기 그것만 4만 설치한 정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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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6 5 5 5 5 5 6 6 5 5 6 6 6 6 7 7 8 9 9 9 10 일단 돈을 좀 모아야겠는데요 이런데 먹을 것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먹을 게 안 보이네 이제 빠른 이동 이렇게 여기 보면 저 화살표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까지 이렇게 빠른 이동 할 수 있어요 한번 가는 곳들은 지금은 이제 봄진? 봄진밖에 안 되는 거지 봄진만 갈 수 있고 봄진은 택배 practices 추억 으악 여기 멀리서 봐야되요, 요렇게 그래 이게 배지 아, 이제 몰맛나네 어, 웬 전리풍? 어, 전쟁 났나보다 웬 전리풍 천리풍! 크, 콕짜! 남, 남이 묻은거 많이 싸워라! 난 주워 먹기만 할게 천리풍! 오, 고급산대 사파이어 개꿀 천리풍 천리풍! 개꿀이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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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여기서 무슨 얼마나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거요 깃바람타고 가자 깃바람타고 가자 너무 빠른데요 varies 난 좀 청 바로 우회전 웬 fuerte 아, pumpkin LinkedIn 개발 근데 이게 12노트, 13노트라서 그렇게 빠른게 아니야 원래 20노트까지 나오고 애틀 계속 노래시켜 심심하니까 감기면 이케에도 깨야겠네 잠깐 저 나무가 이로코나무 잠깐만 저게 이로코나무였던걸로 알고 야야 아카시아인지 이로콘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로코나무는 많이 필요해서 이로코지 이럴줄 알았어 이럴에 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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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피 닫았어! 아이씨 노래 계속해 나무 좀 채워갑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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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갑자기 확 피로할때 가지러 다니려면 짜증나 총동도 빨리 캐다야돼 다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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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이 안보이는데 이거 2단계 바로 필요한 그거 같은데 맞네 3대 코코넛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아요 이제 나무는 그만둬도 될 것 같다 많이 캤다 야 최고 출력으로 고! 여기 쇠질에 2단계 많이 필요하네 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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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퀴 완료인가? 감사합니다, 카피테니 훈련한 훈련한 훈련은 훈련한 훈련을 수 있는 시간을 훈련하시지 않으세요 쓸만한게 데미캐넌 비늘 장갑 장갑 관통의 28% 장갑 380 컬버린 연마기 컬버린의 속도가 15% 증가 이거 두개는 사야될 것 같은데? 대형 스프링갈드 우로보로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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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퀘 다했죠? 이제 빠른 이동으로 돌아가서 빠른 이동 돈 비용이 없어 잠깐만 아저씨 윈닉함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우와 이거 내 창고인데 이런거 팔아야되나? 사파이어 돈되는거 팔아야지 이거 윈닉함 내꺼인데 내꺼인데 뭐 약탈이야 예스 아 이거는 시세가 자 100 100 어쩔수없다 10억밖에 안좋아 됐다 하다 에이 캡틴 여쭤볼까? 출항합시다 돈.. 돈 찾아왔어요 저거 저거 편지 또 왔다 아닌가 이제 아마 쾌 한두개만 더 하면은 저거 이 스컬럭 선장의 10티어배를 몰 수 있는 쾌를 주는데 편지 또 왔다 아 근데 그 그렇게 빨리 하기 싫다 현타올까봐 천천히 해야지 르니트라 르윈스 그 곳에서 좋은 코인 너가 다시 가져왔다 프렌치와 파라 협력자들이 파라 클랍을 쥐고 근데 왜 왜 파라 클랍을 쥐고 프렌치 파퍼들 다른 곳이 있어야지 이 협력자들이 전부 전부 나라면 프랑스 요원을 모두 찾아 죽이겠소 아 쫄? 아 쫄? 해적 선장 왕이 쫄? 해적 선장 왕이 쫄? 해적 선장 왕이 우리 눈이 아직 눈이 있는 눈이 있는 좋은 작업이야 칼리 제가 정보를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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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는 샤라톤이었는데 우리 모두 사과를 보내주셨는데 그 장면은 그 장면을 보내주셨는데 그 장면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강탈에도 참여한적이 있나? 그 헬스의 일은 래니트라의 일은 그니까, 보니깐 얘도 옛날에는 호조비였는데 어쩌다보니깐 이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대해적들에게는 존 스컬로크가 아니라 대해적들에 비하면 대해적들에 비하면 좀 거시기 한가봐 래니트라의 일은 래니트라의 일은 더 높은 것이다 그리고 모두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콤판니 로얄홀 래다하우스는 래다하우스에 있는 그 장면은 래니트라의 일은 래니트라의 일은 래니트라의 일은 래니트라의 일은 래니트라의 인기 래니트라의 일은 저의 일을 래니트라의 일은 래니트라의 일을 드디어 해적다운 일을 해먹는 거야 다 뺏어와 다 뺏어와 보상이 보상이 뭐 있지? 포어주는 것 같던데 금상자 아 코스튬 오오 보물지도? 여기가 어디야? 이 맵을 내가 어서 봤는디? 아 아직 맵을 안 밝혀서 모르겠다 남쪽인 것 같긴 한데 한 200발이 쓰니까 됐고 수리도구 충분하고 집기만 올리고 아 주요집기는 하나만 느낌이요? 30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대상에게 공격을 적중시키면 표시됨 상태효과 표시됨 상태효과에 걸린 대상은 약점 피해를 100% 추가로 받는다 모르겠는데 이거 훔쳐봐야 되네 이거 훔쳐봐야 되네 가자 드디어 전투하러 애들 아직 다 돛단배야 그 배 안좋아요 저의 좋은 것들은 저의 좋은 것들은 우리의 좋은 것들은 우린 좋은 것들은 끊어 아 저 두 대가 한꺼번에 올 텐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우씨 아우씨 아 뭐야 아 짧아 아우씨 에이 아우씨 백병전화기 진짜 힘들어 2배가 좋은게 저 자동수리 기능이 진짜 좋습니다 저 스태미나도 스태미나지만 지금 보면 피가 조금씩 차죠 그러니까 그 이 같은 이티어인데 그 이 전단계 같은 이티어 그 중국배 같은 거 쓰다가 이거 쓰면은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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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안 죽어 아유, 왜 안 죽어 붙어, 붙어 저기 좀 위험한 함선이 보이는디? 잠깐만 아니, 저거 아니야 도망가 아아 아아 앞만 보고 가다가 기지 근처에 가서 저러면 내가 너도 참 못 쏘는구나 야야야야, 너도 들어가면 안 된다 저거 기지에서 쏜다 아, 저거 빨리 잡아야되는데 저거 전송용으로 가서 전송용으로 가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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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0, 30, 30, 30, 30 아아 아, 운전 쉽지 않아 해봐 아아 내 맘대로 이렇게 확확 안 움직여 관성이 있어갖고 쟤네 뭐지? 쟤네 세대 같은데 저거 세대 한꺼번에 덤비면 승산이 없는 어, 저기 싸우고 있다 어, 저거 진짜 이거 풍기 다섯 종이요 opedia 나도 나눠 먹자 야 저거 돛담배로 잡았다고? 대단한 녀석 돛담배로 잡다니 콜드 하트 바이킹 이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콜드 하트 바이킹 발견 허벅이 살게는 무슨 사연이 хозяj하러 가면 뺱기 뺱기 아우씨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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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이 이제 4개에 2개만 넣으면 되죠 아 또 발견 저 큰 놈이 있는데 상선인가 충각 충각도 쓸 수 있어요 이배가 충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가서 꼬라 박아볼까 아우씨 싹 선회하는 거 봐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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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입할 수 있어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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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았다 역시 배가 좋으니까 싣구만 다 모았다 노래나 해 승정가 배가 안 좋아 보인다고? 에이 너 지금 시작하면 돗단배로 시작할걸? 작살든 그거보단 좋지 그거보단 좋지 배가 안 좋아 어떤 배를 하면 물자를 주워다가 배를 만들어야죠 나무판자도 주워다가 갖다주고 철도 주워다가 갖다 주고 열심히 파밍해서 배를 만들어야지 티어 업을 해야지 마이 라라 맛있게 이번더 이제는 맞다 처음에 나 들어올 때 얘네들 막 침 뱉었던 거 기억나요? 그 지라고? 이제 막 들어오니깐 막 으헤이!! 에허어이! 으헤헤 네, 커터 몹니다 보상이 포 하나 주는 것 같거든? 저게 뭔 포지? 장총포 사거리가 1km 장총포 쓸만할까? 장총포 이 장총포는 없을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너는 좋은, 솔직한 장소, 칼이 제 장총포는 구입했고 이 장총포는, 작은 장총포는 빨리 발전할 수 있겠지 이 장총포는, 이 장총포는, 이 장총포는 이 장총포는, 이 장총포는, 이 장총포는 말하지 않지 컴팡이예가 운영을 할 계획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멈추고 있습니다 저의 캡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우리의 답변을 살펴볼게 이제는 제 아이젠과 컴팡이예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찾기은 없죠. 제 바닥을 잘 한다는 것을 조금만 더 긁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은 그들의 본질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다. 제 아이젠은 더 이상을 더 내기고,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당신의 가능성이 죽을 수 있겠다. 섬박 지정포 폭격포도 주네 똘만이라뇨 대해적이 될 최립이다 그들과 함께 제 프렌치 에이전트들이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콩패니뉴천 콩패니뉴천컨베이 시즌의 부품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수송담만 털면은 평생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군 런프렛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그 위치에 구입하자 뉴욕이 10번 더 더 2개의 인프렛이 우리의 손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그 프렌치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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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을냐 칼이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연병할 수송단을 털어와 알겠습니다 이 다음인가 다다음캐가 10티엄 오른거였나 점점 현타올 현타올 시간이 다가온다 이씨 포좀 만들어야겠어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거지?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거지? 어? 그냥 잠깐 하나 줬네? 아 근데 이거 200짜리네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거지?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거야?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지?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지? 오고 어마어마한 파괴선 슬루프 이걸 만들어야겠네 화물 4만 아 근데 폭발물 전용이네 빠데올까 빠루 없굴? 될 것 같은디 아 근데 빠루는 저걸 아직 못받았어 설계도를 스카르로크? 내가 존경을 못받았다 너 중요하다고 쇠질이 아직 못받음 아 이거는 4단계 돼야 되네 아 이거는 4단계 돼야 되네 아닌데? 쇠질이 2단계 되네 오케이 아 여기 있구나 아 단계가 바이바바라 나를 사용했을때 있어도 만들 수가 없구만 로얄 루이가 있다는 곳으로 장갑 장갑 꼈어 안 껴 장총포 이거 한번 써봐 탄이 얼마나 있죠 이거 같은 탄 쓰는 건가 본데 여기야 여기로 빠른 이동 해가지고 조금빨 이제 바로 2단계라서 저거 강탈할 수 있겠는데 근처에 든 것들 요런거 요런거 돈도 꽤 많이 주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오이빌! 인가야 헤비앓 백양궁 별자리 펴 뭐야 엄청 멀다 4키로라고? 그나마 뒷바람이라 아카시아 나무가 안 보인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찾기 힘들다고 저기 그냥 해안선 따라서 다니다보면 있을 거예요 다래제도 뭐야 고랜가? 가끔 고래보이기도 하는데 고래는 잡으면 안 되지 나 언제 새가 생겼지? 어? 내 새가 아니고 굿바이 베리 웰 뭐지? 이 웅장한 여기 페.. 아 파라 구역이라서 함부로 손대면 다 파라보적이네 뭐지? 이 웅장한 여기 페.. 아 파라 구역이라서 다 파라보적이네 lack of damage 하 마르 non 도저히 엄청 큰배 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 최소한 5티어 이상급 뭔 소리야 저거 도주중인데 얘 포격선 포격선 어 데미 좋은데 장총 데미지 엄청 세네 장총 데미지 개쎄 포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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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 포격선 포격 포격 온다 온다 충각 충각 가다 충각 충각 아우 안 터졌어 저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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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이스 폭주 짤탱이들 어디갔어 쪼부레기들 다 이루와 쩌리들 어디갔어 폭주 와 저격충 개쎄네 한 놈 어디갔어 사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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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시키고 갈 거야 저기있네 프랑스 와이프 캡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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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언스 버그 도전 이 게임 지대로 맞으면 딜이 와 아 아 아 아 아 이러만 약 하나도 안쓰고 이거 도탄배로 오면 개어려운 캔데 이씨 그니까 이 이런 배로 오면은 힘들어 이런 배로 현상수게 뭐야 일단은 지금 너무 멀리 왔거든요 여기가서 빠른 이동 해야겠다 여기 좀 무서운 데라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폭풍 못 친다 이것도 망원경이 망원경이 좋아야 이게 정찰이 빨리 되는 것 같아 망원경도 티어가 있더라구요 이게 멀어서 안 된대 서로 싸우게 서로 싸우게? 싸우게도 할 수 있어 그냥 주소 지나가면서 주소 먹기만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구요 자켓 혼자 있는 애들 털어먹기 딱 좋은데 이씨 혼자 있는 애들 털어먹기 딱 좋은데 아 저거 앞만 봐도 상선인디 아 저거 앞만 봐도 상선인디 털어먹고 가자 털어먹고 가자 털어먹고 가자 어 뒤에 뭐가 있다 뒷배가 있네 뒷배가 있네 그렇지 왕립이지 저 뒤에 뒷배가 무서운데 칠렙이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싸운다 지들끼리 상선이야? 너 뭐야 네덜란드 무역상사? 8렙? 시뻘게 아싸 이거 구경하다가 주소 먹어야지 저거 떨궈질 때 전리폼 많이 떨궈거든 뭐 와 딜캐 개쎄 주소 먹기 주소 먹기 아싸 아 뭐야 아이씨 전리폼 왜이래 너무 슈렉인데 아 사선에 있다가 맞았어 저 저놈 싸는건데 사선에 있다가 아니 이거 위치가 어디지? 아 위치가 어디지? 위치가 어디지? 아 아 여기 어디인거 같다 어딘들 모르겠네 지원요청? 싫어 혼자 고생좀 해봐라 돛담배로 왔지 너 봐줬다 근데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쾌하고 배 업그라고 왜 그런건데 뭔가 처음에 스컬앤문즈를 발표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하지 그런데도 그래도 나름 신경써서 만들긴 했어 타고들 요소가 없진 않아서 생각하는 게 다이빗 너 급선에 어 좋았다 랩띵띵띵 아 자꾸 도와달래 싫어 혼자 해결해 죽으면서 배우는 거지 나도 클벳 때 죽으면서 배웠는디 400원 1,4 네 네 여기 배 엄청 많уч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얎 우리 보물이 엄청 많네 돈도 많이 주고 자 풀 악셀 나 살해 된 거 같은데? 나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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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에 3명까지 할 수 있어요 3명 근데 이제 배를 같이 타는 게 아니라 선단 이렇게 3대씩 같이 다니는 아 이거를 메인캐가 이거를 가서 해오는 거구나 이게 어디지? 여기 어디였던 거 같은데? 여기 어디였던 거 같은데? 이게 메인캔데 여기 어디였던 거 같거든? 아래선 많고 아래선 많고 그래 여기 어디야 다 지나가는 길에 빠른 이동 포인트 하나 생기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빠른 이동 포인트 하나 생기고 드디어 커터 저거 만든 애들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 3렙 저 친구도 이제 커터 칸 만들었네 신나지? 커터 만들기 나 좀 있으면 5티어로 넘어갈 거야 빨리빨리 갈 거야 빨리빨리 저거 저 배가 두 번째로 주는 배인데 진짜 안 좋아 이 배가 이 배가 개쓰레기야 진짜 이 친구는 아카시아 캘려고 지금 아카시아 젠 기다리고 있네 그냥 돌아다니는 게 빠른데 저 배 만들려고 다 지원 요청하던 사람이야 맵이 좀 작다고? 절대 안 작아 이게 다가 아니야 어? 엄청 넓어 여기는 그냥 앞마당이 앞마당 캡틴! 이 배가 다행이야! 얘들아 또 싸우나? 아 돗담배 죽였어 나쁜 녀석들 아 누가 나 쐈는디?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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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가 다행이야 저 배가 다행이야 저 배가 다행이야 그 점이 참여 저 배가 다행이야 굿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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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헬다이버 헬다이버는 돈 주고 일단 사야 되니까 루트 캡체인은 이해나! 이거랑 같이 둘을 다녀야 되죠 가고기야!! ! 뱀사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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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하지 마 1차선은 추월차로야 여기가 아마 빠른 이동 포인트일거야 어떤 상용을 지키는다 어떤 상용을 지키는다 캡틴! 모든 상용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물건 기술이 있는 것이다 얘는 설계도 쓸만한 게 없네 아 파열 칼버리 DPS가 744 이게 하려면 6레벨 돼야 되네 사바야 그니까 빨리 악명을 빨리 올려가지고 이게 레벨도 빨리 올리긴 해야돼 이 직업을 꺼내면 프렌치 treasure 캡틀 여기 어딘텐데 여기쯤인가 여기쯤인가 흠 폭역선 흠 렛츠고 야 아 이거 오 미친 와 큰일났다 잠깐만 아잇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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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태야돼 빨리 태야돼 아니 저기 와 저 씨 저기 성에서 공격하네 우리 미친 하필은 전장 도망가 아니 스태미나 없어 여기 쟤네 구역이라서 나무 캘땐 바오밤나무다 나무 캘땐 나무 캘땐 나무 캘땐 나무 캘땐 나무 캘땐 나무 캘땐 남무 캘땐 중립했다 남무 캘땐 마이크 내 손에 날씨가 거리 앞에서 이게 뭐지 왕립회사 명사? 여기 뭐 전쟁 났는데요? 나는 약탈만 해야지 아버지! 저거! 오케이! 돈만 챙겨 어 소리봐 살바라고만 여기 무슨 마을인데 불타고 있니? 왕실 매장통? 아 여기가 쾌... 쾌지역인가? 아 여기네 여기서 저 X표시 큰거 돌땡이에 저 표시 있는데 막혀왔네 이런 돌땡이에 표시가 있는게 있어 이거 뭐지? 물을 왜 길어? 어... 삼각형으로 된 바위 여긴 아닌거 같고 여긴 아닌거 같고 이거 뭐야? 해적 모닥불? 해적 모닥불을 피우면 자신과 그룹원의 선왕 스테미나 회복 속도가 증폭됩니다 버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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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거지? 어 근데 삼각형이 아닌데? 잘라졌나봐 와... 힘 좋네 아... 퐁쭉 하... 퐁 쐁 퐁 쥐 퐁 쥐 없는디? 스크롯 진행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스크롯에 돌아가세요 설마 10티어케가 아니야 아직 아닐거야 아직 아니어야돼 설계도 좀 탑니까 강철 껍질 장갑 500 철갑 작업대 충각으로 인한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스크롯 우리의 친환자의 아이론 빠른 이동 뭔 선물을 또 주셨을까? 약탈자 상자 오우 젤이 엄청 많이 생겼네 쇠질의 3단계 망원경 2단계 라 뽀뜨리스 나이스 라 뽀뜨리스 오 장갑이 460이야? 괜히 샀네 아까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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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카르덱은 아직은 프렌치 녀석이예요 상대가 앞뒤에 놓고 마크는 못 도와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니다 가자! 이건 기회로 만들어라 칸돔 벌어와 아니 지는 방구석에서 이게 10티어케 같은디 아닌가? 더 준비됐나? 공평가, 스노블들이 파펫매스터에서 놀고 내가 잃어버렸어 최적화요? 최적화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프레임이 잘 나와서 저번에 던지는 것과 그린로 부모양은 여성전자들이 제일 떨린게 그 사업의 폭력을 거기서 에이리엘이 집에 돌아가고 娘, 자기에게 sok에 성론과 별로 고정 SNS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불렀고 꽃 Taver komun사로 알았다 10레벨? 이건 안돼 지나다니다가 다 죽이면 되잖아 현상수배 5렙? 5렙은 잡을만 하지 않을까? 빨간색이긴 한데 5렙은 잡을만 하지 내가 충분한 것만 들었을때 타타노에게 일어난 것만 들었을때 돈 벌기회를 마다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너의 용감은 정신없어 만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제 제안을 지켜줄게 내가 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들의 재료를 찾고 그들의 재료를 찾고 그들의 재료를 찾고 그들의 재료를 찾고 제 판매도 해주세요. 다시 말할께요. 탄조나 어디있습니까? 탄조나 여깄네 여기로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바람 왜이래 깃발을 지금 돛을 왕립 그걸로 해놔가지고 걔네들이 한것처럼 꾸미는거죠 지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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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퍼 역시 지형을 이용해야돼 그쪽에서, 나라가 아 icon장살으로 발견하겠지? 저쪽으로 가득한 remoen, 정신이 보내준다 어, 누구 하나 들어왔는데? 어, 이거 오죽까? 야, 이거 내꺼야 건드리지마 양념 쳐놓은거 건드리지마라 막타 어어? 어디서 지금 약탈 자, 체력이 왜케 많아? 체력이 더럽게 많네 이니까 안되지 아 장전 진짜 오래 걸리네 2방 모두 획득하기 1단계 끝난거야? 와 5단계까지 있어? 미쳤다 그나마 쟤 한명 와가지고 좀 수월하려나? 그나마 쟤 한명 그나마 쟤 한명 그나마 쟤 한명 이제 3단계 파밍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섬을 끼고 돌다가 2단계 홀쟤 조금된리 2단계 1단계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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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직타! 나이스! 자, 어디다 쏴! 3단계 끝 부터가 잘 어울려! 주의하여! 쫄깃을 빼는 거야! 모든 몰라서 잘 Moz내왈어! 충전자 여러분! 직격! 어디서 어디서 까불어? 거의 뭐 작살났네 여기 탄조나 이제 마지막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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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로 턴해 일로 턴 정면에서 봐줘 아이고 겨우 이거 주는거야 정면에서 봐줘 점령 파라 골동품과 함께 스컬럭에게 돌아가라 여기 점령했어 여기 점령했어 탄조나 스태미나 효율 수리도구 효율 스태미나 재생 10초밖에 안 고톡톡 고톡톡 스태미나 enjoyed Tsch 스크로크는 우리에게 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렇게 퀴즈가 없을까? 어, 돈 여기서 4,000원인가 벌었는데? 저게... 기지 약탈하는 게 돈 많이 주는구나 이제 방금 같은 그 퀘스트를 이제 저 스컬락 선장의 10티어 함선을 주거든요. 가서 대신 싸우라고 근데 이제 개 쩔지 포가 이 이사는 색을 지켜보았다 모든 산에 파란색을 해봐 그 쇼맨의 쇼맨은? 몇 개의 파이럿들은 결정할 수 있어, 칼이. 가장 인생을 쇼맨을 할 수 있어. 너는 바이럿의 세일러처럼 쇼맨을 했다. 이제 봐. 파이럿들이 죽을 수 있어. 아, 그래. 이낙연을 적은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아이오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 바이든가 행동이 그리워졌다. 아이오는 그의 출리의 장소가 그리워진 고속에고 아직도 안 해. 카르덱는 전혀 버렸다. 너는 그의 깔고 이들든가 자, 출리와 내 다리와 아이오에서 출리할 것 같다.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김동산 오! 해외에 흥락한 흥락을 받으며 기쁨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블라블라블라를 받으며 기쁨을...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지적해 주세요! 너의 운명이 없어졌어? 아니면 너 내 집을 잡을 수 있어? 아, 소녀들이 정해들 잡을 때 정해들 잡을 때 우리에게 지적해 주세요 다른데, 제 프렌치 에이전트들이 사는 사람을 사는 것 같다 프렌치의 관계를 사는 것 같다 프렌치의 관계를 사는 것 같다 마라 차음을 사는 것 같다 우리의 협력을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뱉은 팩트에서 뱉는 것 같다 너는 반죽을 하지 않지 꼼꼼하게 해라 포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디 설계도를 구해야되는데 설계도가 어디있을까 설계도가 어디있을까 아 여깄나 컬버린 1단계 어뢰 컬버린 2단계 있네 장총포 2단계는 없나 컬버린 2개만 만들면 되지 앞에는 장총이니까 강화형 컬버린 파열 컬버린 장총포 코로나 폭포에 바다민족 상인에게 구매가능 장총포도 만들고싶다 코인 더 가져올게 그리고 저는 스틸 더 가져올게 허물을 봐 허물을 봐 컬버린 장착하고 컬버린 장착하고 컬버린 장착하고 아닌데? 어 어 당총포 오케이 컬버린의 속성 피해 배율이 19%가 컬버린 장착하고 컬버린 장착 Hunt 컬버린 장착 컬버린 장착 컬버린 장착 컬버린 장착 컬버린 장착 어디로 가야되죠? 에에에에에 드릅게 뭐네 어 이거는 혼자 못 깰 것 같은데 시뻘개서 여긴 뭐야 전설보물지도? 이 게임이 저장이 온라인이라 저장이 없어가지고 저장하고 한번 해볼까? 이게 안돼 일단 가면 해야돼 리셰 같은게 없죠 지나가는 길 여기 한번 볼까? 2분 7초 남았다고 뜨는데 어? 플레이어 한명 있다 이거 레이든가? 지금 나하고 한명이 있는데 이거 레이든거 같은데? 둘이서 할 수 있나? 우리 병 어디갔어? 1분 있다 시작 아 개털리는거 아니겠지? 나 지금 떨구면 안되는데 떨구면 안되는데 누가 팔아 잡았나보다 팔아 잡았나봐 27초 야 한명 어딨어 나 혼자 못해 빨리와 뭐야 9초 어 일단 도망가 전설지도 나온다 전설지도 저게 전설지도야? 그냥 죽는거야? 빨간게 있는데 선호화물을 운반하는 도중에는 목표 목적점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 플레이어에게 현재 위치가 노출되며 PVP가 활성화됩니다 뭔 소리야? 표시된 전초기지로 이동하세요? 어딘데 전초기지가 여기 여기? 여기? 너무 먼디? 빠른 이동 안될텐데 일단 쾌 나와서 가자 일단 쾌 나와서 가자 한김에 쾌도 같이 하고 가야지 에이 여기 지금 나 쉽게 건들만한게 없을걸 기타 이동의aroo 대중근 도담 THEY THEY چ 건들기만 해 면 면 탁 면 면 면 면 면 갑ni 전! 갑ni 전! I see fire destruction! I'm spotted a car!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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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there! Ready now! Oh!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냐? 파라 어디? 아, 파라 항해선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고? 파라 항해선 어디 있어? 다잡아야 돼 딱 걸렸어 아, 파도때문에 조준이 쉽지가 않네 아, 파도때문에 조준이 쉽지가 않네 넘실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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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실 теперь ぞ 물이 준비를 할 수 없어, 파도때문! 싸워들어 메인캐템이 근데 이 전설지도를 전척 위주로 가지고 이동하면은 실제 전설템을 먹을 수 있는 전설지도를 준다는 얘긴가? 해본 적이 없어도 모르겠네 아 여깄다 찾았다 지금 딱 걸렸어 사내 사내 상 twice 대 esas 총 그렇다 yes 스팸! 아! 다가야 되요! 저 파츠! 더욱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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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cka ever ws Ba you 우연 다시 좌연 다시 우연 이게 포가 3대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앞열에 전열에 하나 있고 우연 좌연에 하나씩 있잖아 그래갖고 이게 선회를 하면서 포를 재장전 활동한 좌연을 쓰고 우연을 쓰고 이거를 숙달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포를 계속 쏠 수 있어 전열로 한번 쏘고 좌연으로 바꿔서 또 쏘고 급선해 가지고 우연으로 또 쏘고 다시 우연으로 우연포로 이런식으로 돌아갑시다 언제 돌아가냐 어? 아 여기가 메인이네 한 서버에 이게 다 못 들어가지 1번 2번 3번 서버 이런식으로 그냥 자동 할당 되듯이 근데 뭐 친구는 같이 불러서 할 수 있겠지 위상이 나뉜단 얘기죠 1번 test 군대 1번 1번 2번 1번 1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까불고있어 이기 저 배는 좀 커보인다 스웨덴 배같은디 아니구나 왕립이구나 5렙짜리 5렙짜리 나랑 1성밖에 차이 안나는데 배가 아마 티어가 저게 더 높은거라서 아마 빡세지 않으니까 4렙짜리 아니 왜 하선이 안되지 설마 이거 돛 때문에 그런가 왕립 그거라서 아니면은 지금 이거 전설 저거 저거중이라 아예 안되는건가 귀찮은디 저거 하고와야되나본데 저거 하고와야되나본데 아잇 저거하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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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는다 내가 여기는 상호작용 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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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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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이리로 그냥 쭉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아 쏘고 싶다 진짜 우리밖에 없는데 격하게 쏘고 싶다 사실 재미있는 게임은 뭐하나고항 안에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존나는데 어디서부터 운소한건지 모르겠지만 들었느냐 여기는 기지라서 쏘면 안되고 경비탑 있고 이래서 아까 거기는 딱 쏴도 되는데 근데 지나다니다가 고래같은거 막 뛰어오르면 기분 진짜 좋아 이런데는 없고 이제 바다 나가면은 흰수염고래 막 벌쩍 뛰어오를 때 있거든 엄청 큰 거래들 항해만 하도 저기 오르네 이제 5티어 되겠는데요 배 바꿀 수 있겠는데 이번에 쾌보고 하면은 다음티어배로 근데 재료가 될라나 모르겠다 재료가 아마 빡셀텐데 이제 5티어 되겠는데 거의 올리는 된다 벌레 안 돼 올리 와 여기 뭐야 애들 4렙이야 다 난리났어 빨리 도망가야돼 나 시뻘없이 보일텐데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쾌하느라고 정신없으시네 이름이 불이라 쾌하느라고 정신없네 내 게임이 기동이 그렇게 빠른 게임이 아니라서 아니 저런 애도 잡아야 되나 작살 던지는데 미안한데 아 좀 미안한데 아, 빡밖에 없어 아, 씨 뭐야, 너네 아니, 작살 던져 아, 씨 민망하네 아, 씨 아, 씨 아, 씨 작살 던져 아, 다 왔다, 씨 어, 또 던지네 아, 씨 작살 던지네 전설지도 가져왔습니다 어, 뭐야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떨궜거든요 지금? 지독?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빨리 가서 먹어야지 저 입구에 떨어졌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아니고 여기가 어딘데? 저게 어디야? 여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여긴가? 여기가 어디야? 거기 만든 거 같지? 추적하기 추적하기 이렇게 눌렀는데도 안 떠 문어 표시? 아 여기야? 이거라고? 거기서 갖고 있는건 나는 아 슬프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이거 클베때도 한번 이거 먹었는데 클베때도 한번 먹었었는데 클베때도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이거 할 시간이 없었거든 시간이 6시간인가 10시간밖에 안 시켜줘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해볼 시간이 부족해서 로켓?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가도 떨굴텐데 여기도 안전지대거든요 저기 가도 떨굴걸? 우측에 있는 섬이라고? 배 부딪치니까 여기? 여기? 아, 여기? 이거는 방직장인데 한 번 가보고 금방 가요 역시 이벼가 스태미나는 짱이야 근데 이 표시하고 이 표시하고 맞긴 맞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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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이것도 이 섬은 아니고 이 섬은 아닌데 여기는 그냥 상호작용 밖에 안돼 지도에 붉은색 엑스표시? 어디 어디에 엑스표시가 있어? 이 지도에? 그니까 있는데 저거는 이제 내려서 저 지역물 저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고 이제 섬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섬을 정착한 다음에 내려서 찾는 거라서 어느 섬인지를 알아야 돼 잠시만요 시간 여유 있으니까 이거 해보지 이게 아마 일로 들어가면은 보물지도 또 떨굴걸? 어? 된다 하산하기가 뭐지? 보물지도 안 떨군 거 같은데 어? 안 떨궜어 여기네 이.. 그냥 이 섬이네 전초기진의 보물 존재 뭐해? 밧줄 사용하기 이제 이걸 보고 저렇게 엑스표시되어 있는 뭔가 어떻게 찾냐? 깎아봐네 섬이 좀 넓어야지 이거 섬이 좀 넓어야지 이거 그래도 일로 우리 성관이여 네.. 두개 좀 시작해 네.. 오.. 네.. 딜리딜리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없을거야 아마 여기다 X표시 이거 쉽네 오, 때깔이 상자 때깔이 다른데? 어? 장총포 3단계 와, 미친 개돌았다 3단계 2단계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와, 대박 개쩔었다 미쳤네요 오우 할만한데 데미지가 엄청 올라가겠는데 어? 설계도 팝입니까? 데미캐논 2단계 비늘 털버린 털버린 연막이 털버린 속도 이미 있고 목공작업대 커터 털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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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기 털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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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s vere 그럼 빠른 이동으로 이제 쾌하러 가면 되겠다 여기서 가는게 빠르겠다 어 근데 날 날 누가 개개 쏘냐 나한테 직발로는 못 이길걸 3티어라 we've got the treasure! good job all around! 출발! hey boys oh don't you hear the old man say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oh don't you hear the old man say hurrah these boys we're old man say we're old man say we're old man say we're old man say 근데 나중에 이게 지금 초반 전설 지도인데 저 정도면 나중에 가면 애들 엄청 싸우겠는데 이거가지고 we're old man say we're old man say we're old man say 중후반 티어만 가도 막 먹으려고 막 서로 저격하고 막 왠지 그러지 않을까 초반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쓰는 것 같은데 we're old man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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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here comes johnny with his fourteen month pay hurrah me boys we're old man say we beat these fly girls and we'll ring the old bell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we're old man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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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goodbye fare ye well 아 이것도 다 잡아야되는데 오오오 이거 다 쾌마크거든 저거 다 잡아야 돼 저거 쟤는 잡을 수 있겠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하! 데미지 마 미친 둘박쌌는데 폭파 3단계 미쳤네 약점 데미지 참, 개쩐다 한 3000 얼마 뜨던데? 곱하기 2배 해가지고 약점 대미지 이게 지도 보다보면 이게 나와 그게 막 랜덤 글로벌 이벤트처럼 뜨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하면 되는데 아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쾌하러 가는 길에 그게 있어갖고 그냥 한건데 바다 돌아다니다보면 막 랜덤 인카운터처럼 뜨더라구요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 10티어 배 한번 몰아보면 환타옵니다 포가 아무리 쎄도 포가 아무리 쎄도 음? 성녀석 밀수하네 장총포 연마기 좋았어 나 5티어 올라가는 듯 버커니어 배를 바꿔야되나 이제? 설계도를 많이 사야됩니다 화염 폭격포 폭격포 작업소 이런거 사놔야되나? 설계도는 사놓는게 좋겠지? 언제 쓸지 모르니까 준비되는대로 스컬럭과 계속 대화하기 이제 배 업그레이드 가능하거든요 근데 설계도가 아마 없을거야 설계도를 먼저 찾아서 근데 이 커터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배가 너도 켜있냐? 너도 켜있냐? 메이코 레이시 프로비션샵, 스키퍼 바리 아, 유리법 아, 유리법 나 돈 너무 지금 막쓰는거 아닌가? 으허 그 서비스의 왕관은 그 왕관의 왕관이 그 왕관을 찾아서 그 생선의 우쿠타 그 왕관은 그 왕관은 보물캐로 그 왕관과 그 왕관은 그 왕관과 그 왕관과 그 왕관은 그 왕관은 아, 곡괭이 3티어 재료가 고급 사이즈 R? 톱 3티어 망원경 2티어 더 멀리 볼 수 있다 니켈 주게 쇠지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 말처럼 쉬운 줄 아냐? 가라앉히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 가라앉히는 게 퀄버린 3단계가 아니, 장총포 3단계 지금 2단계도 못 만들거든 3단계가 있으니까 좀 와, 근데 잠깐만 2200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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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좀 봅시다 2단계 불꽃선 만들 수 있고 파괴선 만들 수 있고 설계도가 둘 다 없어요 아 5단계 3단계 카맹그로브에 부패한 왕립 회사 장교에게서 구매 가능 둘 중에 어느 배가 낫지? 슬로프가 낫나? 함급이 3단계 아 이거는 포를 4개 설치할 수 있네 꼬리하고 뱃머리 좌우 이거는 꼬리에다가 안 돼 폭팔물 그리고 폭팔물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대폭팔 슬루프 만들고 싶거든 이거 이거 설계도를 청부 의뢰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가라앉은 금광의 엉화나 상인에 의해서 가라앉은 금광이 엉화? 거기가 어디야? 가라앉은 금광이 어디지? 어딘지 알 수가 있어 이따 메인캡 진행 좀 하고 우편이 왔다 선물로 또 안사야되는거 안사도 되는거 줄수도 있으니까 자유의 아들 반지? 버커니어 상자 어 곡괭이 컬 버린 3단계 이런 곡괭이하고 컬 버린 3단계 아 니켈 주개가 없구나 니켈 어디서 구하지? 순서가 지금 되게 이상해 컬 버린은 재료 되나? 컬 버린 재료 설계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포를 준건가? 설계도가 아니고 포를 줬나? 아 포를 줬어 그러면 한쪽 우연에다가 설치해야 되나 좌연에다가 설치해야 되나 아 갑자기 1에서 3으로 어 2에서 3으로 옛날 폰을 다 넣어놔야겠다 이제 파괴하면 뭐 주나? 아 붙이고 맞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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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티어로 무장하는 주인공은 이거 3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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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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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티어 2티어 1.5배가 단가? 1.5배가 단가? 저거 같긴 한데 아, 저기있다 발견 여기서도 사거리가 나와 1키로라 이게 수나라서 약점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 젠장 끝 빠른 이동 포인트가 어디 있을텐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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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인가 이틀 빨리 하는 거 14일이 정식인가 완전 정식 12일이 열리고 정식이 16일이에요 정식이 16일이구나 그럼 지금 거의 8일이나 빨리 열었네 오픈베타로 그때 되면 다시 티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정식 열리면 애들 전부 다 다 고인몰돼 있어가지고 빨리 키워준다 그러고 막 빨리 키워준다 그러고 막 쩌리 해드립니다 굳이 정식 때 티어 제한을 걸면은 그거대로 욕먹지 않을까 다 고인몰뜨린다 다 고인몰뜨린다 전초기진의 보물 존재? 뭐야 여기 이렇게 보물이 많아 이 동네에 여기도 어디야? 어..잠깐만 저거 돌로 이렇게 탑 쌓아놓은 언제 보물짓 언제 먹었지? 아니 이거는 전설은 아니고 그냥 일반 보물 지도인데 어디 있겠지 그리고 이게 몰라도 가까이 가도 이렇게 불기둥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 표시가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다보면 어딘지 알게 돼 그냥 돌아다니다보면 어딘지 알게 돼 버프 받으려고 이렇게 어디야 못찾겠는데? 이번엔 한바퀴 돌았는데 돌탑을 찾아라 돌탑 못찾았다 돌탑 어머나 모이앤크릭의 남쪽에서 나는 덫을 발동시킨 후 보물을 혼자 꿀꺼겠다 여기 남쪽? 여긴 남쪽을 기다리고 기다려야겠다 여긴 남쪽을 기다려야겠다 좀 어렵네 없어 여기 몇바퀴째 남쪽이면 이쪽이 맞는데 남, 남쪽이 이쪽 남동 남 어? 저 철주야 나 입새 없어 못찾고 있어 못찾고 있어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뭐 나중에 언제든 공략 나오면 할 수 있지 뭐 남동 이제 악명을 좀 떨쳤더니 애들이 막 휴우 스커르 록은 오눅의 잎을 잃어버렸어 프레이크 차량이 다가가고 이 차량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이 도착할까? 우리의 업무를 지켜볼까? 뭐? 이 차량과 그룹을 잃어버린다면 이 차량이 다가가야 할까? 다 받아놨네 아 파라 잡으러 갔다올까 잉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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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차가는거야 잉댕 8렙 짜리 아 이거 전달하기구나 이런건 안해도 되고 쾌 뜬거 같은데? 뭐 떴네 스컬로크 쾌 하나 하고 왔더니 야니터 엣 탭 스컬로크 스컬로크 그것도 그만로 끄덕돼서 그의 침카은 사업자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래 그래 이거야 이 쾌가 미친 쾌야 뽕차는 쾌 어 슬루프 설계도 주네 어 만들 수 있겠다 내가 스컬록을 대신해도 괜찮을까 이 배에 한번 몰면 진짜 자 스컬록처럼 입고 스컬록 배를 타와가지고 왕림 요색 다 조지고 오는거야 호롤 단신 전함 끌고 와가지고 이거 술 취해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옷 갈아입고 스컬록 옷으로 스컬록 세트가 이건가 스컬록 뚜껑은 안졌나보네 스컬록 뚜껑은 안졌나보네 아 그래도 외투 하나 입었다고 좀 때깔 좀 나네 이제 스컬록의 배 마르가리타 저 배가 진짜 개점이다 진짜 이 게임을 하게된 궁극적인 목표 저 마르가리타 써보려고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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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루링은 이 말이야 그는 스컬록과 함께 생각하고 스컬록과 함께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이런거 만들어라 이 캐로댁은 나쁜 뉴스 스컬록의 목표에 빠진다 스컬록의 목표에 빠진다 혹시 왕릉을 알아봐 캐릭터 커스텀 가능하지 3배도 많이 필요하지 고급 3배 3배 밭이야? 3배 밭이야? 3배 밭이야? 3배 밭이야? 또 있어? 뭐야 여기 버그인가? 버그 같은데? 아닌가? 무슨 3배가 이렇게 많아? 2배 밭이야? 2배 밭이야? 3배 밭이야? 아 저기있다 저거에요 저거 10티어 짜리 미친배 개쩌른배 코롤 단신 가둬돼 너무 쎄가지구 개쩜다 이게 개쩜다 밭이 포 포 개쩔어 포가 몇개야 이거 봐봐 우와 고래 약탈 미친바나 이 포의 뽕 맛을 보십시오 9티어짜리 배갔네 왔네 5티어짜리 배갔네 이런 배를 몰아야 된단 말이지 이 배가 날라 이렇게 이런 배를 몰아야 된다는 것 이 배가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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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지러워 아.. 이런.. 입에 언제 만들 수 있을까? 아.. 포가 몇 개야 진짜 졸았어 아.. 간지러워 쟤네들도 지금 10티어 짜리 배거든 이게 성능이 너무 압도적이라 I love my people we still have water enemy's departing war of the mystery morning time! mercy for no one! 모든 곳이 마냐는 명이 지옥가 passes 우리가 총 정쟁을 헷갈리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투톡급이라서 이렇게 쉬운 거고 실제로는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지 혼자 나간다고 뭐 다 캐리 하겠어 근데 개 쩌는 건 맞아 아 뭐야 나 꼈어 아이씨 아 없다 10티어 저의 위용 요새 부쌌어요 다 배 혼자 배한데로 함대 접근 중 요새를 자극했습니다 별 3단계 11티어도 있어? 아 저거 11레벨이란 얘긴가? 충각 가자 그래 이 새끼들아 가자 댐벼 굿 무섭게 벌자 5단계 6단계 큰 요새는 6단계까지 있네 두대 아이씨 아이씨 어 근데 피 좀 빠졌는데 너무너무 막물았더니 아이씨 그는 네 그는 깜짝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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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거의 죽었죠 저거 나 반피라니 극도로 적대적 별 4개 호흡 저기 까지가 딱 클베였는데 10티어 내 레벨이 저렇게 높을 리가 없어 내가 아까 4과 5 사이였는데 갑자기 4렙을 했다고? 배 정보 어디서 못보나 이거? 아... 이걸로 다른 캐 하고 가면 안 되나? 너무 아쉽다 2배로 계속 다니고 저거 전설 캐도 끝내고 오고 이게 4배거든? 아 정말 아 정말 초라하다 아 이 해역을 못벗어나게 해 놨네 이걸로 캐 못하게 이렇게 이거가 이렇게 배를 돌리지 않으면 선상반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로 캐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에이 바꿔 아 현타 온다 이제 현타옴 아 아 이걸로 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색깔 좋네 정의 선정? 몇 랩짜리야 이게? 이거 혼자는 못 잡는디? 8랩? 아 8랩은 좀 힘들다 내가 4랩인데 4랩은 좀 힘들지? 4랩은 좀 힘들지? 4랩은 안 다시 4랩이 좀 힘들지? 노래야? 노래는 계속 지가 알아서 바뀌던데? 고르는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10티어 언제 가냐? 근데 어차피 5백대도 5,6티어까지 밖에 못 가서 이 옷은 내가 계속 입어도 되겠지? 설마 벗으라고는 안 하겠지? 돌려달라고 해 봐 보상이 침수 데미캐논 그 슬루프 설계도 그 슬루프 설계도 우리의 작은 프렌치 턴크가 다가오고 우리의 세상에 살아있어 네네 파이럿이나 프리페스트 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용성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뒤에서도 찌르자 명언인가? 뒤에서 찌르자 스컬럭을 만날 준비가 됐어 어? 옷이 똑같네요 저하고 선호 화물 어? 보물지도 잠깐만 이벤트 참여하기 최소 권장 선박 랭크가 5? 아니 너무 먼데? 전설 떴는데 제 배가 지금 2랭크거든요? 아 아 저거 가야되나? 저거 고 개멀어 지금 진짜 피해자 화염 화염 장충포 어? 버그 발견? 중간에 이 컷인 도중에 다른 캐 수락하니까 버그가 생겨버렸어 중간에 어? 일단 배를 만들 수 있는지 보고 3티어 배로 그나마 3티어 배로 가야 가능할 것 같거든 그리고 인벤 싹 비우고 가야 돼 이거 터지면은 다 날라가서 이거 지금 사운드 버그 났네 이거 지금 사운드 버그 났네 형 사운드 버그 났어 이거 뭐야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는데 서버 혹시 이상한가요? 멈췄는데 안 될 땐 알트 F4지 안 될 땐 알트 F4지 보물지도 남아 있을래나? 아 씨 저게 폐가 남아 있겠지 저게 시간제한 폐라서 제가 봤을 때는 5랭크니까 최소 5단계짜리 폴은 줄 것 같거든 5단계짜리 달면은 겉은 돗담배인데 5단계 폴 달고 쏘면은 애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 너무 아픈데? 저 새끼 무기가 뭐지? 아니 이건 아 날라갔을거 같아 왠지 받아넣긴 했었는데 그를 어 남아있다 아니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아이씨 그냥 가야되나? 아니 근데 1분내로 12000km 못가거든? 절대 못가 저기 때려 죽여도 못가 만약에 저놈이 먹으면 콜드하트 바이킹 차가운 심장 바이킹 저 녀석이 먹으면 쟤를 죽이자 그게 빠르겠다 누가 정액을 잡았네 주철 주길 니켈 주길 니켈이 필요하네 일단 배를 만들 수 있나 봐야돼 제료가 코발트 주계는 있고 고급 3 주물사 석회 아프리카 해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멩그로브에 부패한 왕립회사 장교에게서 구매 설계도가 아니고 재료를 찾고 싶은 건데 고급 3 주물사 석회 주물사 3개 있네 고급 3도 5개 있고 고급 3 고급 3 고급 3 고급 3 고급 3 여기 있네 3이 필요해 3이 필요하네 아 이거 지금 그냥 하다가 해야겠다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어 정확히 위치를 다 모르니까 빠르게 도움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가는 게 제일 빠르네요 잠깐만 저거 다 비우고 가야지 뒤지면 인벤 다 날아가니까 저기서 죽으면 찾으러 못 갑니다 저거 너무 멀어서 다 비우고 가야 돼 뭐야 재료는 그렇게 많이 없네 탄만 많이 있고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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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는 그룹의 인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그룹의 유전한 것입니다. 스컬로그는 지속한 구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와나는 그룹의 이벌이 없을때는 그룹이 없을때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차량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돌아돌아돌아 한참가야돼 만이천미터 저놈 위치가 안보이나? 위치에 보이면 좋을텐데 저걸 만약에 보물지도를 먹었으면 얘 아니야? 먹은건가? 먹어서 빨갛게 표시되나? 아니면 안먹은건가? 그리고 지금 가고있는건가? 내가 더 빠르게 으아아아앗 호수 행동! 한눈팟았덩잉 러블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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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쭉 찍지 뭐야 누가 나 쏴 뭐야 깜짝이야 다행히 뒷바람 다행히 뒷바람 얘 안가는거 같은데? 아니면 이미 지금 찾고 있는건가? 지도? 먹어갖고 아 알수가 없네 괜히 갔다가 나 헛수고하면 어떡하지? 지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수가 없어 근데 이게 먹었으면 이 표시가 안나오긴 할텐데 지금 한가지 바래면 그거죠 저기까지 갔는데 주변에 빠른 이동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있으면은 본부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을 확 절약할 수 있기는 해 아니 9렙짜리 여기가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지금 애를 시뻘개야 지금 건드렸다가 그래도 이거는 무기를 끼는데 제약이 없잖아 아무리 도담배라도 고티어짜리 무기를 갖다 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선빵 필승 아니겠습니까 뒤통수 후려 갈기는데 누가 안죽겠어요 가다가 섬 있으면 너 누구야 여기 빠른 이동 포인트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없을 것 같다 저거는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아니고 아마 무역하는 섬일 거고 제발 들어갈 수 있는 섬이 나와야 돼 헬 다이버 어즈도 할 거예요 여섯 시에 나오잖아 지금 바로 하기엔 좀 그렇고 하선하기가 되네? 그러면 빠른 이동된다 하선 되는데면은 빠른 이동돼 여기로 빨리 이동하면 되지 상인이 뭘 팔고있나 볼까? 설계도 못파니? 거물이 되어야되네 거물이 되어야되네 거물이 되어야되네 거물되려면 멀었는데 여기 빠른 이동돼 여기 빠른 이동돼 빠른 이동돼 방원바라씨 우리 캠피턴의 도둑이 되어야되네 이 도둑은 꽤 멈추고있어 캠피턴 갔는데 지도 지키고 있고 이러지 않겠지 지금 절반 넘게 왔거든 아 저기 뭐 엄청 큰 선단들이 보이는데 아 설마 저거 아니겠지 쟤네들 아니겠지 쟤네들 아니겠지 쟤네들 아니겠지 얘네 아닌거 같애 이거 5키로 더 가야되가지고 뭐야 사략해적이야 둘이 싸우고있나? 쟤네들 와 배 지린나 이거 내가 몰았던 스컬락선 오 잠깐잠깐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개무서워 배가 좀 느린건가 배가 좀 느린건가? 이 동네 내가 올 동네가 아니야 지금 그냥 와봤어 그냥 와봤어 남부 궁지 뭐만 하면 다 10... 10... 10... 10티어 짜리냐? 어? 이거 뭐야? 트위치 최후의 구독갱신 최하옹 아 쾌가 저기 있구나 택배사님 루플레시카님 감사합니다 여기 바다 색깔이 다르네 어... 하다 색깔 이쁘네 좀... 좀... 대항으로 나왔더니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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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m 5km 4km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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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m 6km 5km 3km 5km 경마ibal 어? 뭐야? 아아... 시간제한 걸렸나보다 무지갔네 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 씨 아, 분명히 5티어 포였을 것 같은데 아아 여기도 빠른 이동 있네 여기서 빠른 이동으로 가면 돼요 개선된 수리도 와, 물샷갈봐 무친 겉에 거품은 거지 같은데 안에는 너무 투명한데 안의 물샷갈리 너무 좋아 안에 물샷갈리 너무 좋아 잠깐, 메인캐가 근데 안 보이네요 메인캐 이게 메인캐인가? 아, 이게 메인캐구나 아프리카 해안까지 가야된다고? 상하를 입수해라 근데 아프리카 해안을 가긴 가야돼 이거 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가긴 가야돼 안ë운 도리도 없으면 relationship 흠 샷갈리 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니? 렛츠고 여기 다 실제로 있는, 여기 마다가스카르잖아 다 있는 섬이야 이거 마다가스카를라니까 여기가 아프리카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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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빠른가? 어디로 가야 빠른가 완전 180도 폭풍이! 폭풍이! 가슴! 저거! 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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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무엇이? 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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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험이! 저건 끝! 이 위험이! 인쇄게! 크허허 어우 충각 피했어 크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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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멈출 수 없어 바다 넣은 사이드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젠 젠 여기 6랩짜리 하나있고 파라부터 잡아주시오 여기도 좀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일단 돛의 개수가 많아보이면 저거 너무 많잖아 시뻘개가지고 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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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배가 뜬다 파도에 날아 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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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안에 들어가면 페널티? 그냥 파도가 심한거죠 파도가 심해서 이렇게 막 파도에 맞서면은 선체 충격이 피가 좀 빠져 조금조금씩 운전을 잘해야돼 폭풍이 심한데거든요 방금도 방금도 쿵 하면서 이렇게 개기만 안 돼 파도에 어 얘야? 어 이런 애들 잡는거면 뭐 상선 잡는거야 뭐 그냥 재밌지 난 또 뭐 전투함이랑 싸우려는 줄 알고 밥이죠 뭐 이런거 아휴 꼴에 포도 있어 어휴 꼴에 포도 있어 어휴 꼴에 포도 있어 어휴 꼴에 포도 있어 아휴 꼴 쟤는 뱀쟤는 히트위에 해겔! 헉! 아휴 꼴 쟤는 너가 지켜야 돼 아휴 꼴 쟤는 왜 쟤는 거 아니야? 아휴 꼴 쟤는 거 아니야? 왜 쟤는 거 아니야? 어이, 너 불만이야 상하가 2개 필요하네 여러분, 파이팅! 그들은 비쥬옷을 수 있을까? 포탄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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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가 하나 더 필요한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룸랩 자리 도전 바로 코앞인디 쟤 아니겠지? 설마 도전 아, 쟤인가 보다 저 빨간 잘 쐈다 진짜 잘 쐈다 잘 쐈다 잘 쐈다 잘 쐈다 잘 쐈다 잘 쐈다 근데 세대가 아, 한 파티네 어, 싸우고 있는데 지금? 흠, 잠깐만 아니, 지금 불 한 방에 저거 조져버렸는데? 배를? 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나, 나한테 오는 것 같다 저거, 저거, 저거 이 뱀어 그가 이 뱀어 잘 쐈다 뱀어 쐈다 뱀어 아, 싸이 져 아, 싸이 야, 끼스도 안 나는데? 야, 15분대로 잡아야 돼 끼스도 안 나 가까이, 가까이 가면은 내가 거의 한방에 죽을 거고 이거 원거리로 카이팅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멀티로 잡아야 돼 이거 다행히 쫓아오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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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씨 어휴 씨 어휴 씨 어휴 씨 어휴 씨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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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긴 단다 허허허 어, 한 1미리 달았다 도망가자 그냥 저거 못잡아요 저거 아휴, 겁나 빨리 쫓아오는데? 뭐야? 아휴, 도망가자 뭐야? 도망가자 얘네 뭐야? 나도 걸어 아휴, 도망가자 와, 미친 불 아, 돌겠네 어, 무섭다 근데 데드 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해볼만한데 쟤는 해볼만해 아, 니켈 주게 얘가 주네 석회도 주고 정에 잡을만한데? 응 우리 케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아냐 쟤는 못잡아 쟤는 피가 너무 많아 호박농우고 이게 3명은 최소 3명은 있어야 때려 잡을 거 같아요 3명 15분 주는데 지금 계속 내가 때렸어도 한 10%도 못 뺐을 거 같거든 코어 데미지가 좀 나오는데도 빠른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빠른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oş 아 스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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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흠 근데 아까 피가 갑자기 거의 한 10%까지 쫙 빠졌던데 한방에 너무 근접해서 화염 화방 맞으면은 한방에 확 빠지는건가요? 죽는줄 알았어요 What will they do with the drunken sailor What will we do with the drunken sailor I'll lie in the morning She riiisers We Joeailable all night 3배말고 3이 필요한데 3은 안나오고 3배? 3배가 없어 만들어야돼 화염 장총포 제가 장총포 3단계 쓰지 않나요? 1단계는 이제 눈에도 안보인다 없어도 되는것이 어 여기는 빠르이당 안되나본데 어 빠르이당 된다 상하 가져왔습니다 계장님 2배말고 2배말고 3배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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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사람이야 왜? 아버지는... 심한 사람이었어 어머님이 죽었고 그들과 여행을 남아있을때는 내가 없는 선택을 남아있어 내가 총이 다 못한다고 제가 한 명을 가진 것만 내가 못한다고 그 때 그 때 츄와는 정신건강상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저의 정보가 거의 없어서 재료 어디서 구하고 막 이런거 하지만 아직도 랄스에서 전혀 없지 않습니다 취린과 피아노의 핵포로를 통해 저는 지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핵포로를 잡고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그러나 계속 지혈할 수 있으므로 제 역할은 제 본인이지 그냥 놔둬요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 포가 뭐였지? 메가폰. 연속 접종시 재장전 시간이 0.5%만큼 최대 15% 감소합니다. 이것도 괜찮네. 케르덱은 제 공사에 대한 조건을 조건하고 있습니다. 제 공사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저 랩을 흘리며 더 더 높은 것입니다. 랩을 흘리며 랩을 흘리며 간을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훈련은 저의 최고위가, 그리스도는 자유의 목적이 스태프와 그의 신고를 다고 그리스도는 낙지에 이끌어. 너가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하여 그리스도가 저의 이낙지의 소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랩을 흘리며 랩을 흘리며 오, 이게 등급업 좀 됐나? 처음에는 호접 치고 봤더니 돈만 잘 챙겨주면 편이야, 들어드리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기회를 줘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그냥 랩과 뼈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그래서 고마워 손을 닫고 그자에게 잘 모르겠네 카radex 구축하여 더 capital 그자에게 수행하였다 내 입은 그자의 저의 그자의 저의 그자의 저의 그자의 손에 그자의 손에 그자의 손에 그자의 범죄는 그자의 우리를 그자의 의사 저의 저의 그냥 죽는 거 감사합니다.